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용진입니다. 한종일 근대사 삼국지 제118부 운영궁 권력의 정첨에 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느정도 다뤘다는 얘기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몇가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승한 후에 혼란에 빠진 조선조정은 다음번 왕위계승 문제로 굉장히 분주했었죠. 당시 조선왕실에는 효명세자의 빈이었던 효유대비 이분이 대왕대비죠. 헌종의 왕비인 효정왕후 홍씨 이분이 왕대비에요. 그리고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 김씨 이분이 대비죠.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대비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만한 것은 헌종의 왕비가 효정왕후 홍씨잖아요. 어라? 장동기문이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풍양조씨도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홍씨가 튀어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헌종의 원래 첫번째 왕비는 장동기문에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단명을 하는 바람에 두번째 왕비를 새로 뽑았는데 그 두번째 왕비는 헌종이 장동기문의 세력을 줄일 목적으로 남양홍씨 가문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헌종이 또 단명을 하는 바람에 효정왕후 홍씨는 사실 뭐 이렇다 할만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분의 대비가 존재를 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은 효명세자의 빈이었던 효유대비죠. 신정왕후 조씨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유대비는 철종이 승하자마자 야사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옥세를 장동기문 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세 관리 담당자체가 장동기문 쪽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재빠르게 가지고 와서 확보를 하는 그런 기민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로써 효유대비는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사실상 다음번 왕위계승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고부동하게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유대비가 원하는 것은 다음번 왕위의 즉위로 장동기문의 60년 세도정치가 종식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왕이면 자기가 직접 수렴청정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물론 효유대비가 이렇게 수렴청정에 목말라 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야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당시 효유대비가 장동기문에 대한 그런 원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풍양조씨의 세도를 구축할 목적으로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야사들이 있는데 실록의 기록을 놓고 봤을 때 효유대비는 그런 스타일의 임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효유대비는요. 단순한 한풀이라든가 혹은 풍양조씨의 새로운 천안을 만들겠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효유대비가 수렴청정을 원했던 것은 나름 이제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왕시가 조정을 바로잡아서 조선을 세도정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꽤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도가문 2회의 집안에서 새롭게 인재를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흥성군이었죠. 흥성군은 이미 선언록 편차한 사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 행실도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산같이 개라는 악명을 떨친 것은 거의 뭐 이제 고종이 지겨하기 직전에 그것도 이제 정치권 내에서 세도가문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엄밀히 말하면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흥성군은 행실도 올바랗고 두루두루 임망도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다음번 왕위를 이을 수 있고 수렴 청정까지 가능한 차남 이명복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명복의 어릴 적 이름이 개똥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좀 먹고 난 다음에 이명복으로 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학렬을 맞춰가지고 또 이름을 한 번 더 바꾸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이명복이 존재했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였고 만약에 흥성군의 차남을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다면 효유대비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가능한 것이 흥성군만 가능했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흥인군도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흥성군이 선정이 되었냐?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러한 점을 꿰뚫어본 흥성군이 재빠르게 효유대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효유대비의 마음을 샀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먼저 이걸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려운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긁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실력에는 없고 야사에만 전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그럼 도대체 왜 흥인군이 아니라 흥성군이었나?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흥성군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올리기 위해서 야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해서 형인 흥인군을 제치고서 선수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효유대비하고 모종의 밀약을 맺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흥인군하고 흥성군하고 사이가 약간 좀 틀어지게 돼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순전히 효유대비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흥성군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자기 형을 패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번 왕이 승계 결정권을 거머쥔 효유대비는 중신들을 모아놓고 다음번 왕을 누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유대비가 뭐라고 운을 띠냐면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봤을 때 흥성군의 천암 이명복이 가장 적합할 듯 하다고 운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장동 김문의 수장이었던 김자군은 별다른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흔쾌히 이것을 승낙을 했다라는 거예요. 효유대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상적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냉장하게 따지고 보면은 별로 이상한 건 없었던 게 사실 김자군 입장에서는요. 자금의 장동 김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봤어요. 우리 가문의 가장 해가 되지 않은 인물을 누구로 할 것이냐. 완벽한 우리 라인을 다음번 왕으로 올리기는 힘들어 보니까 차선책으로 차라리 우리한테 가장 해가 덜 될 만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로 봐도 흥성군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성군은 장동 김은하고 친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긴 해도 피해 숙청을 부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장동 김은의 시대가 종실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무리하게 우리가 권력을 움켜쥐고 버티다가 험한 걸 당하느니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피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혐의한 일이 아니겠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중재자 역할을 흥성군이 한다면은 충분히 스무스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흥성군의 차남 이 명복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죠.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맞아요. 조만간 국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게 100%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장동 김은이 다시 한번 왕의 외척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이제 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흥성군이 장동 김은 쪽에다 그런 뉘앙스의 연주를 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성군이 이중수표를 썼는데 장동 김은에다도 그런 뉘앙스를 흘렸고 풍양 조시들한테도 그런 뉘앙스를 흘려요. 양쪽에도 풍부질을 다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것도 나름 이제 장동 김은이 흥쾌히 흥성군의 아들을 다음번 왕의 승계로 인정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동 김은과 풍양 조시 사이에 양자간의 이해가 일치를 하자 일은 그야말로 일사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 조정은 별다른 큰 논쟁 없이 흥성군의 차남 이명복을 다음번 대통 승계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1864년 1월 21일 마침내 흥성군의 차남 이명복은 조선의 제26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고종이었죠. 여담이지만 고종하고 일본의 메이지천왕하고 같은 애 태어났어요. 서로 동갑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판약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흥성군은 왕의 생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원군의 봉작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종이 효명세자의 아들로 입적되는 형식으로 왕에 오르자 순조롭게 효유대비의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본래 수렴청정이라고 하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이게 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냐. 이거는 효유대비의 수렴청정기간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모든 것은 효유대비가 주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선왕실의 수렴청정이 어떤 구조로 일어난지 그런 역사적 전례와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좀 죄송한 발언이지만. 왜냐면은 본래 수렴청정이라고 하면요. 대비들이 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특히 드라마 여인천하의 영향 때문인지 그야말로 대비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모든 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비들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구중궁걸에서 살아온 대비들은 당연하게도 제왕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정치경륜 또한 합리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분들이 원래 수렴청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왕비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수렴청정을 맡게 된 대비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도울 정치적 동반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대체로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들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는 것은 누구였냐면 외척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중궁걸에서 살아온 대비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를 알겠어요. 여당 총재를 알겠어요. 야당 대표를 알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장처관들이랑 회담을 가져왔겠어요. 모래봤겠어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대비들이 어차피 실물 정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특히 문정왕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려면 어쨌든 신화들 의론을 이끌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자료도 조사해 오고 이거 브리핑도 하고 그럴만한 신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조정을 리드하고 움직여야 돼 그런 대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파트너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트너를 누구로 선정을 했냐 100%는 아니었는데 대체로 그런 동반자를 누구로 선정을 했냐면 외척감원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좀 이제 특이 케이스라고 치자면은 정순왕호 김씨 같은 경우가 그 파트너를 어디서 뽑았냐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기 외척감원에서 뽑은 게 아니라 벽파의 영수였던 심한지를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서로 그렇게 만날 일도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끼리 그걸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수렴청장들은 대체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 문정왕호의 경우에는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자신의 남동생이었던 윤원영이었죠. 그리고 순왕호 김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이었던 장동 김문희였습니다. 김조순, 김유군, 김좌근, 그 다음에 병자돌림 삼총사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위대비가 수영청정을 하니까 풍양조씨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냐. 실제로 효위대비의 친정 조카이자 성균관 대교로 있던 조성아가 나름 후보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말고도 몇몇 풍양조씨 집안들이 권력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효위대비는 새롭게 풍양조씨의 세도정치를 만들 생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효위대비는 흥선대원군과의 미략을 지켜가지고 그를 정치적인 동반자로 선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덕흥대원군, 정원대원군, 전개대원군 등 역대 대원군의 경우 모두 살아서 대원군이 된 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경우 살아서 대원군의 자리에 오른 유일무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의전 문제가 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대원군들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 문제나 그냥 좀 해결하면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중생각하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원군각하죠. 명색의 왕의 생분인데 제일 골칫거리는 이거예요. 왕 앞에서 신하처럼 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신하이신 분인데 또 왕 앞에서 아비처럼 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싸리 둘이 만날 리 없게 만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가급적 자신의 거처인 운영궁에 머물면서 고종하고 마주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흥선대원군이 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정에 딱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신하들을 딱 리드를 하면서 중론을 이끌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고종한테 직접 이제 건의하고 결제를 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상 픽션이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죠. 그냥 드라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흥선대원군은 운영국에만 있었고 가급적이면 고종어가 안 만날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궁궐에 들어갈 일이 있다라 하면 흥선대원군 전용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만 다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반대급부로 말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의전 문제가 난해하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빈틈을 이용해서 효유대비와 연합해서 사실상 섭정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게 아니었고 섭정을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 전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근데 아무런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빈틈이 됐다는 거죠.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사실상 효유대비한테 정권을 위임받는 형식으로 섭정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효유대비의 묵인과 연대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효유대비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개혁이 흥선대원군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 어느 정도 일치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조정해서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효유대비는 풍양조씨 가문을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세도정치 시즌2를 찍는 거지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진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장동기문도 아니고 풍양조씨도 아닌 쪽에서 사람을 뽑자. 그게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머물고 있던 운영군은 권력의 새로운 중추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도 일종의 섭정 비스무리한 체제로 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 한중일 상북이 다 섭정체제로 가요. 먼저 청제국의 경우에는 동태우와 서태우가 수렴청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친왕이 권력을 주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 현재 쇼군이었던 이예모치가 병약한 관계로 그리고 여기에는 대비마마격으로 텐쇼인이 있긴 한데 텐쇼인이 사스마 출신이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혈통이 높지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후견직을 맡고 있는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선도 이때 명목상으로는 효유대비의 수렴청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중일 상북이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난세가 왔다는 것을 다들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시대적인 연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북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당시 청제국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